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바쁘신 분들은 전반부만 보고 나가셔도 괜찮고 계속 보시면 거의 뭐 부정선거 박사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결정적 조작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도 이것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15.44%, 선거인수 기준으로 7.46%, 사전투표 득표수의 32.80% 정도의 표를 만든 겁니다. 가짜 표를. 여러분 가짜 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선관위 여러분 선거 사기 세력들이 가짜 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표를 넘겨주겠습니까? 이 가짜 표를 전부 뭡니까? 더블당한 개춘 겁니다. 거의 전부 더블당한 개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제야 전문가가 이른 새벽에 데이터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의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 아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이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안 조작값을 찾아낸 선거관리비원회가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왔는가를 선거마다 선거우고마다 밝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번에도 그냥 지치지 않고 이번에도 이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특징은 뭔가 아니까 가짜 유령 사전투표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뭡니까 누구한테 줬다 더블당 후보한테 넘긴 것을 그대로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겁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이 자료를 아주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보궐선거 이 선거관리비원회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주도해 왔는지를 이 표만큼 여러분들 리얼하게 생생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염창동 여기에 여러분들 이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편 투표는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에 관외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이번에 5167표입니다. 5167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몇 표가 증가했는가 하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3304표가 여러분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이 3304표 가운데 지난번에 진교훈이 더 받은 것이 지난번 선거 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3174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김태훈은 염창동의 관내 사전투표가 줄어들었습니다. 147표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32% 정도의 득표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5%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난 것이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5.44%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김태후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후가 여러분 줄어든 겁니다. 지방선거에 비해서 사전투표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진교훈이는 김성현이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3174표를 더 얻었는데 김태훈은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5% 정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는데 147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등촌 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대 1동도 1579표가 여러분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1년 사이에 진교훈이 더 받았는데 김태훈은 173표 줄어든 겁니다. 등촌 제2동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진교훈이는 표를 더 받았는데 지난번보다 그런데 김태훈은 줄어든 겁니다. 김태훈은 모두 다 마이너 처리를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 군데 하국 제1동만 예외고 다 여러분들 마이너 처리한 겁니다. 더블랑 진교훈은 지난번 선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비해서 몇천 표씩 다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15%만큼 늘어났는데 사전투표 득표 기준으로 32%만큼 늘어났는데 모든 표를 누구한테 여러분들 집어넣어 줬는 거 아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푸른색이 여름 더블당 후보가 2022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더 얻은 표수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데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김태훈은 다 줄어든 겁니다. 표를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뭐죠 진교주냐 김교훈이한테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게 이렇게 빨강이 된 겁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여러분 표가 늘어났는데 표수로 몇 표입니까 3만 7천 표 정도가 늘어났는데 3만 7천 표 늘어났는데 거의 뭡니까 김태훈은 표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3만 7천 표 이상을 다 누구한테 쏟아준 겁니까 진교훈이 함께 쏟아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2% 정도를 늘린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진교훈이 함께 준 겁니다. 푸른색 아니 여러분들 한 100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아니 그 부스러기라도 누구한테 가야 되면 김태훈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김태훈은 여러분들 한 표도 안 간 겁니다. 다 진교훈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아니 표가 32% 정도 더 늘어났는데 가짜 표를 여러분 32표 정도 더 표가 늘어났는데 그 표 가운데 여러분 전부가 다 뭡니까 몇 천 표씩 이렇게 다 진교훈이 함께 집어넣고 부스러기라도 가려면 여러분들 이 김태훈가 플러스 값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하곡 제3동 정도가 약간 예외입니다. 409표 정도. 이게 정상인 거죠. 진교훈이가 2400표가 늘어나면 아니 김태후도 한 400표 정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두 개 다 표가 여러분들 한 32% 정도 늘어났으니까 두 사람 다 푸른색이 나와야 되는 거죠. 푸른색이. 그런데 전부 다 뭐죠. 진교훈은 몇 천 표 정도 해당하는 푸른색이 나오고 김태훈은 지방선거에 비해서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 투표수 기준으로 3만 7천 한 779표 정도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이걸 조작해가 전부를 뭡니까 진교훈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한 670표인가 여러분들 넘어갔는데 그거는 내일 한번 정리정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대열에 합류한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1960년생이 아니고 1959년생이 되구만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조혜주와 김세환과 박찬진과 그 사람들은 뭐 늘공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인 김용빈 씨가 부정선거 세력에 합류를 한 거죠. 나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죄를 받을 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완벽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자행된 겁니다. 모든 표를 푸른색처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염창동에 3174표를 넣어주고 등촌제1동에 1579표를 넣어주고 등촌제2동에 1410표를 넣어주고 모두 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참 기가 찬 것은 사전투표자수의 32% 정도가 늘어났는데 단 한 표도 여러분들 김태호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붉은색입니다. 마이너스 147표 마이너스 173표 마이너스 44표 플러스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일 겁니다. 아 이거는 플러스네요. 플러스 이거는 잘못했네요. 플러스 94 마이너스 141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162 요게 틀렸네요. 이게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 하나 나왔네요.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 조작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더 명료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개수를 해서 개표 상황표에 여러분들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실물 투표지를 세는 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하고 방송 나가는 것과 다 따로 나가는 겁니다. 다 별도로.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주지 않고 검찰이 여러분 급서부레가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함을 그냥 그대로 압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발표한 것하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질질거며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130군데 선거 무효소송을 시간을 끌면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제조해가지고 진짜 투표지를 소각 파쇄하고 그것을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전혀 없을 겁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나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4.15 총선거 관련된 수많은 여러분들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검찰이. 그러나 이걸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김용민이 체포되어야 될 사안이죠. 이 윤득장님처럼 김용민이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공직자라는 것은 지위체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하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용민이 부정선거와 한 패거리가 된 겁니다. 김용민이를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